감사합니다 이 소리 좋지 않아요 근데 미드 어디갔냐 아 한마디 놓쳤네 아쉬운데 흠흠 바텀 갱을 갔는데 우리팀이 죽었다? 바텀 갱을 갔는데 우리팀이 죽었다? 일로와 CS 먹지마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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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감사합니다 흠 아 뭔데 이거 아휴 아휴 새로운 게임 가져온다면서 흠흠 흠흠 새로운 게임에 에로엘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게임이야 흠흠 흠흠 흠 흠흠 흠흠 흠ㅎ 흠흠 흠흠 이게 맞았다고? 아 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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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흠 감사합니다 우리 팀 왜 쥐고 있는거야? 흠 식빵이 위에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꾸 움직이네 또 죽어? 또? 에반데? 흠 고장이 어떡해 이거 한번 가볼까? 적팀이 실수하겠지? 이거 실수를 안해 적팀 흠 아! 아 진심 서랭각이다 이거 흠 흠 단식 단식키야 나 과연 흠흠 안감사합니다 또 죽어 오 볼리베어 보릴러스 미쳤다 룰렁새 이거 아닌데 야 스케일이 위협기야 이거 개꿀재미네 그냥 누가 이렇게 스펠 많이 써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썼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써놨어 잡아줘 흠 렉살이 무서우니까 살아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개 써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써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개 써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개 써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개 써놨어 우리 정글 잘해 설마 아 내껀데 바텀 그 와중에 죽었고 아 여기 너무 컸다 이거 졌다 이거 때문에 아 킬을 뺏겼다 저 팀한테 킬을 뺏겼다 아 이거 감전인데 아갑다 알겠어 뺄게 알았어 뺄게 뭐야 자꾸 때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으흠 뭐야 버그인가? 적팀 진짜 시무룩이다 이거는 어떻게 저렇게 키워졌는데 아 내 포탑방퇴 사라진다 없어지라 해 없어야 돼 집사 바뀌니까 갑자기 날라다니는거 봐 고양이 뭐래 그냥 게임 게임 부상하니까 미드 먹으라 하자 음 저걸 안 먹네 베인아 미드 먹으라니까 왜 정글 먹어 쌈이 미쳤네 아 아 대박사건 이거 원래 맞는데 공급기 이게 왜 선거야 이 사람 뭐야 아 대박사건 2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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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흠흠흠 이리와 어? 어 이거 아닌데? 이거 아니지 않나? 안 먹어? 이걸? 오우 오우 괜히 기분 나쁘네 와 우리팀 바텀 뭐야 오데스 해도 너네 이긴다 이건가? 잡자 이거 음 왜 저래 곰 이거 와드구만 흐흠 야 우리 팀 뭐야 다 걸렸는데 다 빼는데 근데 아 내 눈 근데 이거는 연기였다 플래시를 빼기 위한 연기였다 아 제대로 해야겠다 먹다가 죽겠다 흠흠 요즘 우르곳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오우 와우 오 리시해 주는 건가 아 아 어우 맞아주는 건가 이거 고 오 예 흠 아 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테마야 음 아 내꺼 아 나 플래시 안빠지는거지 뭐야 이거 케넨 내꺼인가 아 아 하나도 못먹네 아 아 뭐야 빨리 먹어줘 이거 질렸으니까 이제 게임 끝내자 빨리 질렸어 뭐야 이거 타미다 외래 가야지 타미다 외래 가야지 힐틀 한 번 해보자 나 0킬 틀 데스 덱산스탬 안 지겠지? 솔직히 질것 뭐야 버그인가? 무섭다 얘들아 나가기가 무섭다 나 그냥 죽으러 갈게 뭔일이야 이거 이럴때 백도어 하는겁니다 백도어 하는거야 그냥 게임 버려 난 모르는 일이야 이거 얘들아 포탑 2개 밀었다 오 안 빼? 건방지인데 어어? 갑자기 게임을 리크할건데? 저 팀 다 본가? 이거 저번에 LCK에서 본거 같애 아니 왜 짓불렀어 이거 누가 기와나리야 이거 누가 기와나리야 이거 아 이리와 어 뭐야 어 뭐야 넘어지네 미안 펭귄 한번 띄워주고 그치로 불렁새 불렁새 안 맞네 어 잠깐만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자는데? 살려 이거 고양이 지구나 흠 이거 아닌데 울렁새 이거 못 미는 게 아쉽다 이거 못 미는 게 아쉽다 아쉽다 이게 저거 이 캬 안 죽어 아 뭐야 갈아탄거야? 플렉스에 40분 플렉스에 40분 막타 무조건 차야됩니다 타워 막타 차야 기분 좋아요 아 뭐야 왜 이렇게 세 아니 앙 앙 앙 앙 앙 앙 앙